안녕하세요. 토익 맛집 상상 토익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거북이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. 거북이 토익러와 거북이 토익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북이 토익러 공부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. 거북이 토익러는 토익을 중장기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타입의 유형의 토익러를 일컫는데 그래서 거북이 토익러들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방법들을 전략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거북이 토익러의 공부법에서는 루틴 자체가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공부하시는 걸 목표로 해주셔야 되고요.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리고 일주일에 한 4회에서 5회 정도를 목표해 주셔야 돼요. 30분에 1시간을 주 4회에서 5회 정도를 공부한다라고 이제 잡아주시는 게 좋고 이게 4회에서 5회의 이유는 너무 빽빽하지 않게 주 메일로 설정해버리면 공부가 이제 하루 못하거나 그러면 너무 조금 스스로에게 자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이기 때문에 한 4회에서 5회 정도로 잘 꾸준히 해주셔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4회에서 5회로 이제 잡아주시면 되고요.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빽빽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거북이 토익러 자체 접근법이 빽빽하게 하지 않는다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가 일단 첫 번째 중요한 원칙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두 번째는 이제 LC하고 RC가 있는데요. 하루하루 이제 LC, RC를 섞어서 하셔도 되는데 어떤 날은 LC, 어떤 날은 RC를 명확히 구분해서 그 날은 LC만 따로 어떤 날은 RC만 따로 공부해주시는 거를 추천해드려요. 그래야 이제 공부 진척도가 좀 더 좋을 수 있거든요. 왜냐하면 어떤 날은 LC 잠깐 하고 어떤 날은 RC를 섞어서 하면은 좀 더 공부 진척이 늘릴 수 있어요. 그래서 파트에 쭉 공부를 해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늘릴 수 있는, 오를 수 있기 때문에 LC를 뭐 주의했다면 RC도 똑같이 주의해주시는 게 좋고요. 첫 번째, 두 번째 원칙 아래에 이제 일주일에 테스트 1회분 정도의 양을 푼다고 목표를 해주시는 거죠. 테스트 1회분의 양 정도. 1회분은 이제 LC 100문제, RC 100문제거든요. 일주일이죠. 일주일에. 일주일에 RC 100문제, RC 100문제 정도를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면 매일 이 LC 100문제, RC 100문제를 풀라는 건 아니고 그 분할을 하시면 돼요. 즉, 분량 나눠 썰기를 하시는 거죠. 분량을 나눠 썰기. 분량 나눠 썰기라는 거는 지금 LC 기준으로 세 토막을 내버리면은 파트 1이 6문제니까 이 3분의 1로 줄이면은 6문제에서 두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. 그 다음 파트 2는 25문제에서 한 8문제 정도로 줄이면 되고 3,4는 각각 39문제, 30문제 정도 되는데 13문제, 이거는 10문제 정도로 10문제는 좀 세트가 안 맞으니까 두 문제 이거는 19문제 정도로 받치면 되겠네요. 이렇게 분량을 자르면은 어떤 게 좋냐 하루에 할당량이 이거인 거죠. RC 기준으로 두 문제, 여덟 문제, 열 두 문제 이거를 하루에 하시면 돼요. 즉, 하루에 LC 100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 하루에 푸는 거는 두 문제, 여덟 문제, 열두 문제, 아홉 문제를 표면 된다는 거죠. 중요한 점은 하루에 이제 30분에서 1시간 밖에 없으니까 다 푸는 것보다는 하루에 이렇게 좀 나눠 푼다는 개념을 조금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원칙은 이제 단어 공부에 대한 이야기. 단어 공부는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 거지만 여기서 좀 간략하게 이야기해 드리면 단어 공부는 이제 어떤 토익 공부 스타일에서도 다 중요하지만 거북이 토익러는 단어 공부에 대해서 너무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은 똑같이 하루에 공부량이 똑같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거북이 토익러의 장점을 승화할 수 없겠죠. 단어 공부하실 때는 중요한 점은 한 번에 하루에 30분씩 하시기 보다는 5분 곱하기 N번이 낫다. 이런 개념이거든요. 한 번에 30분씩 몰아서 토익 공부해 주시는 것보다는 한 자리에서 스트레이트로 공부를 해 주시는 것보다는 5분을 여러 번 쪼개서 틈틈이 공부하는 게 낫다.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이렇게 5분을 나눠서 공부하시는 게 좋고 단어는 외운다기 보다는 여러 번 본다는 느낌으로 공부해 주시는 게 더 좋거든요. 여러 번 본다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시험 보는 느낌으로 외우고 주시는 것보다는 단어에 대한 노출도를 늘려주시는 게 좀 더 공부에 유리해요. 노출도를 올린다. 그래서 거북이 토익러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하루에 30분 1시간 공부 그 다음에 주 4, 5회로 빡빡하지 않게 스케줄을 작성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토익 테스트 1회분을 일주일당 표를 하시고 그거를 조금 나눠서 푸는 걸 추천해 드리면 세 번째는 단어 관련해서 이제 약간의 팁 이렇게 정리를 해보셨어요.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거북이 토익러의 전략에 대해서 가볍게 세 가지를 좀 더 알아봤고요. 거북이 토익러에 대한 전략을 좀 더 다른 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려 보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